성동구의 맛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미스성동의 똑순 리포터 박성진입니다. 저는 지금 금호 이삼가동 주민센터 앞에 나와있는데요.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짝꿍을 불렀는데요.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리포터 나와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미스성동의 상큼한 비타민 리포터 양은솔입니다. 양은솔씨 오늘 우리 처음 방송 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저 완전 기대하고 왔어요. 저도요. 맨날 혼자 먹어서 외로웠는데 같이 먹을 생각하니까 더 즐겁고 또 연말이잖아요. 같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어디 갔는지 모르고 왔어요. 제가 안 그래도 피디님께 물어봤는데 이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난 안 가르쳐줬는데. 한번 같이 봐볼까요? 그다음은 어딘지? 이쁘죠. 처zat. 이즈죠. 음? 이거 뭔가요? 이거 무슨 그림인가요? 찾아 가라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상하십당인가 봐요. 상하십당. 오늘 가는 곳이.. 그러면은 쭉 보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금요은 오창가동 주민센터니까 센터니까 아마 이쪽으로 쭉 가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출발해 볼까요? 아 뭔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근데 동일이 없을 때 깜짝 놀랐겠어요 오늘 주민센터로 지나서 러스라보트 스탑이 나가 찾기 쉽네요 우리 지금 사원식당 가고 있어요 기분이 돼지?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맛있는 냄새 따라서 따라서 따라 힐커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어떻게 보이죠? 찾았어요! 들어가 볼까요? 이거 봐요 함께 나누는 착한 식당 보이세요? 역시 더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요 들어오니까 좀 단단한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봤는데 메뉴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다 이게 국내산이래요 김치살 고기가 다 국내산이네요 진짜 너무 기대돼요 가격도 좀 저렴한 환경에서 저렴이? 너무 많아서 못 버리겠어 근데 여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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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요? 닭볶음탕이요 닭볶음탕 추천요? 왜요? 닭볶음탕 닭도 신선해야 되겠지만 양념이 그거로 선박자가 맞아야 돼요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서로가 배합이 맞아야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의 추천드려요 그러면 닭볶음탕 저희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저녁해 주세요 냄새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냄새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커 와 닭이 대박 진짜 실한 것 같은데요 이 냄새였어요 지금 어디가서 볼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왠솔씨 어디구이 좋아해요? 저는 닭 가슴살 좋아해요 가슴살이요? 저도요 어 진짜요? 저는 날개랑 가슴살 거의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일단 파가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국물이 응 뭐가 들어있죠? 양파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거 다 가슴살이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당근도 있고 오 맛있겠다 감자도 진짜 푹신푹신하게 잘 익었어요 와 고기를 먹어볼게요 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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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매콤한데 진짜 부드러워요 고기가 부드러워요 촉촉해요? 응 속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일단 고기 결이 너무 연해가지고 잘 찢어져요 양념이랑 같이 덩어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뜨겁다 맛있죠? 아 진짜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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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손으로 뜯어야 되는데 뜨거워 뜨겁다 뜨겁습니다 진짜 잘 끓는다 음 맛있죠 국물이 엄청 빨간데 안 매워요 응 그리고 여러 번 끓인 그 알찬 맛이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와 근데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더? 저 있어요 밥 혜리님 밥 시켜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밥 두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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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쌀밥이 아니라 건강한 밥 현미밥 찻고 아 찻고 너무 너무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원래 닭껍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 닭껍질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아니 근데 맛있어요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못 드리겠어요 닭다리가 지금 무르고 있어요 닭다리를 뜯어야죠 이리와 닭볶음탕은 닭다리로 뜯어야죠 이리와 닭다리로 뜯어보겠습니다 닭다리로 뜯어보겠습니다 닭가 너무 뜨거워서 닭다리를 뜯어먹anten 닭다리로 뜯어먹으면 닭다리로 뜯어먹을 텐데 그리고 계란후라이 닭다리로 뜯어먹는데 닭다리로 뜯어먹는다 난 날개 먹어 봐야겠다 응 날개 먹으면 날아간다던데 어디로요? 어디로 날아가요? 오늘 너무 매워서 맛있게 먹어서 콧물 났다 날개도 엄청 토실도실해요 날개가 이렇게 토실도실하기 힘든데 송식씨가 좋아하는 닭껍질 되게 부드러워요 닭껍질이 그리고 저는 아까 파김치를 못 먹어봤는데 올려먹어봐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이게 점점 커지는데 좀 들고 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닭고기를 닭고기 올려서 이거 좀 크지 않아요? 국물 살짝 좋아좋아 국물 살짝 국물까지 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네 한입만 주셨는데요? 먹어볼게요 어때요? 저는 이 감자를 국물이랑 밥이랑 비벼서 먹어볼게요 좋아요 간자에 밥에다가 여기까지 맛있어 맛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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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필요 없죠? 제가 아까 알아요 저도 아까 그랬어요 그 많은 걸 언제 다 먹나 싶었는데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이 정도면 은솔씨 응 이거 우리 다 먹었어 어떡해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그러니까 맛있을 맛까지 맛있다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또 미스성동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먹은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후기평 후기를 같이 남겨볼까요? 좋아요 은솔씨 다 적으셨어요? 저 드디어 다 적었어요 뭘 그렇게 길게 적어요 길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뭔지 한번 우리 은솔씨 것부터 볼까요? 공개해볼까요? 네네 짜잔 저는 사화식당으로 4행시를 주셨어요 오 사화식당에서 비타민 리포터가 전하는 식구감 와서 드셔보세요 쫄깃하고 칼칼해요 식기 전에 먹어야 제맛 당장 사화식당으로 고고 뭐 이런 거였어요? 아 예측 가능하네 아 정말요? 이렇게 되면 또 성진씨 기대 안 해볼 수가 없죠 네 너무 기대되는데 한번 봐볼까요? 보여줄게요 짜잔 어머 너무 맛있다 깔끔하게 이렇게 사화식당에서 닭볶음탕 먹고 복바드세요 왜냐 우리 연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볶음탕 먹고 복바드 그런 느낌으로 연말 느낌으로 인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식후감이죠? 네 식후감이죠 자 여러분들 저희 오늘 사화식당에서 밥 맛있게 먹었는데요 네 사화식당에서 닭볶음탕 먹고 여러분들 연말에 연초회복 많이 받으세요 당장 사화식당으로 고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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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 저单이 여기사화식당에서 아무런ег Mode